64, 65, 66절 반갑습니다 오늘은 64, 65, 66절 이렇게 자료 나눠 드렸어요 64, 65, 66절들이 기존 복음에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기존 복음에 있는 얘기들이 들어있고요 좀 새로운 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복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 복음과 함께 도마복음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4절 볼게요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게 당시 바리세인들 바리세인들 비판은 65절에 해당되고 구분해 보면 64절은 물질의 노예들이죠 돈의 노예들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상기하시면서 이게 요즘은 낙타가 아니라 원래 동화줄이라고 하는데요 동화줄을 바늘에다 넣기 어렵겠죠 낙타는 더 어렵겠죠 상관없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에 좀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손님을 초대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쭉 전해 주십니다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이해하다 보면 진리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한 사람이 손님 초대했는데 그가 만찬을 준비하고서 그는 손님들을 초대하고자 종을 보냈다 음식 다 준비해놓고 종을 보내서 손님 데려오라고 한 거죠 종이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말하기를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종에게 어떤 상인들이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들이 오늘 밤 나에게 오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어야 하므로 지금 돈 받는 문제 때문에 만찬에 응하지 못하니 부디 용서하게 예절 바른데 안 가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 종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말하기를 나의 주인님께서 당신 초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종에게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하니 시간이 없네 집 사러 가야 되고요 산 집을 또 보러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아까 돈 빌린 것 때문에 그렇고 너무 우리 지금 일상이랑 맞지 않나요? 그 종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나의 주인님이 당신 초대했어요 라고 하니까 종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가 결혼했는데 내가 연애를 준비해야 되네 파티 준비해야 되네 만찬에 응하지 못한 걸 부디 용서하게 들어보시면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 종이 다른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주인님께서 당신 초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땅을 샀는데 새를 받으러 가야 되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우리 지금 일상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 종이 돌아가서 그 주인한테 말해요 당신께서 만찬에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거리로 나가서 너가 발견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데려와서 만찬을 먹게 하라 라고 하였다 장사꾼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포인트가 돈의 노예들 이런 느낌이죠 혈육의 자녀들 혈육의 자녀들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두한 사람들 이익에만 너무 빠진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소홀히 할 일은 아니에요 소홀히 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초대를 했을 때도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죠 포인트가 이걸 보시고 일상사 모든 걸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상사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한테 몰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51%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자 이거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의 마음을 따르는 속사람 혈육의 자녀의 마음은 겉사람 이거는 양심 그렇죠 이거는 욕심 이것들 간의 흰교류기입니다 양심 대 욕심 자 성령은 속사람을 응원하고 그렇죠 사탄은요 사탄은 세속의 영은 욕심을 응원하겠죠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내면에서 바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누가 51% 이상 먹느냐죠 게임 여기서 이긴 자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 자 여기서 양심이 51% 되면 이긴 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겉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혈육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식주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다가도 양심이 부를 때는 51% 이상 양심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보금 얘기는 여기서 끝냈는데요 마태보금 보시면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마태보금 얘기가 더 자세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주 1번 마태보금 22장 2절에서 14절 이야기예요 방금 얘기가 좀 다른 보존으로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제 그 주인이 임금이 됐고 잔치도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으나 싫어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한테 말해라 내가 오찬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아주 성대한 파티니까 오라고 해라 그러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명은 자기 밭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한 명은 장사하라고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죽였다 이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죠 비유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그 신화를 죽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비유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일단 하나님이죠 임금은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천국 파티에 초대를 한 거예요 성령 받고 천국 가자 성령 깨달아 천국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죠 오히려 그 종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그렇죠 그러자 임금이 노해가지고 어때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살인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동네에 불살라버렸다 그러자 종들에게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부분도 아까 마지막에 있었죠 사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다 그냥 청해서 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아까 여기서 그냥 끝냈잖아요 이 버전은 또 다른 데서 얘기하셨겠죠 한 번 한 얘기가 이렇게 두 버전으로 전해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더 깁니다 그러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그냥 아무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무시하고 잡아 죽이고 한 자들은 천국 못 갔는데 오히려 이제 아무나 이제 불려가가지고 천국 가나?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불러갔잖아요 근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가면 예복을 잊지 않은 사람 너무 무례한 사람을 보고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나 불렀다고 해서 왜 넌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천국에 왔으면 천국의 예법을 지켜라 이거죠 천국의 예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러자 그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불러서 왔는데 갑자기 졸지에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초대해서 여러분이 또 천국으로 불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의 신자만 되면 크리스찬만 되면 구원받으리라 이것도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안 간 놈들도 문제지만 부른다고 갔는데 거기서 지켜야 할 예법도 못 지키니까 바로 쫓겨나서 어때요? 이를 갈고 있게 내어 던져버려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악을 불문하고 초대됐어요 예수님이 초대했어요 온 인류를 초대했어요 누구나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초대했어요 그래서 나도 믿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천국 파티에 초대돼서 거기 파티에 참가할 것 같지만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 초대된 자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땠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저분이라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절한 예수님이 당시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에 와서 초대를 했겠죠 천국으로 초대를 하니까 일단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 그룹이 있고 또 예수님이 천국 가자니까 막 몰려왔어요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몰려와서 천국 간다니까 좋다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교회에 몰렸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선악 따지지 않고 다 가게 해 주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고 치고 하는 자 나중에 내가 다 생깔 거다 나 니네 모른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아시겠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버전이 더 자세해요 도마복음은 그냥 초대받았는데 거절한 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끝내고 그 비판을 어디로 몰아요? 아까 그 마태복음에는 좀 그게 선명하지 않았지만 도마복음은 장사꾼과 상인들이라고 해서 물질적 탐욕에 심취한 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모신 자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비판을 하는데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또 맛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주 2번 보면 제 풀이 좀 보실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라야 이게 유교에서 말한 군자입니다 군자를 왜 가로 넣어놨냐면 밑에 유교 구절 하나를 제가 인용해놨어요 같이 보시라고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본인의 최고 업이 뭐냐? 인생의 51% 이상의 가치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 따르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돈과 물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승배하는 자니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 우리한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리에 돈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럼 우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주님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셔 하나님도 막 뭐라고 하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우상이죠 우상 승배하는 혈육의 자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구절과 같이 볼 만한 게 지금 군자 얘기가 나오고 소인, 혈육의 자녀를 소인이라고 해봤어요 겉사람, 속사람을 51% 이상 충시하는 자가 군자고 겉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소인이죠 논어에는 그래서 논어는 군자와 소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군자 이겨라 하고 응원하는 책이 논어예요 그럼 이 군자에 해당되는 게 기독교에서는 사도 아닙니까? 사도 성도, 성도도 같이 크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 자 군자는 하나님 자녀 이쪽은 소인은 혈육의 자녀 뭐 이렇게 이분법적이야? 모든 경전은 이분법적입니다 선을 밝히고 악을 멸하라 이게 모든 경전의 성인들의 경전의 핵심이에요 64절 여기까지 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 예법을 지켜라고 하니까 제가 예법에 해당되는 게 율법이다 하나님 교회에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하나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는 게 최고의 율법입니다 역지사지 내가 당해서 쉬는 일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하는 이 사랑의 율법 보금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분들은 구약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신약을 이해 못 하신 분들이에요 신약의 율법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구약의 그런 시시콜콜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65절 포도원의 소작인들 비슷한 얘기를 다 몰아놨어요 여기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좀 연결돼요 보시면 65절 66절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사이에 함께 들어 있어요 연결된 구절인데 도마복음에서는 별개의 구절로 해놨습니다 또 맛을 다르게 했어요 도마복음에서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도 보고 또 따로도 이해해 보고 하자고요 65절 포도원의 소작인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오늘 신기하게 저희 회원분이 포도를 15박스나 보내주셨는데 포도원 얘기가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아시고 포도원 이야기가 오늘 나올 줄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몇 명의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게 되었고 주인은 그들로부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 그가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도록 그의 종을 보냈다 여기도 똑같아요 주인이 소작들한테 소작인한테 종을 보낸 거예요 수확물 소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요 종이 어떻게 됐어요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 종은 돌아와서 이 종들이 지금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가 가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소작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세파들이에요 바리세파들 유대인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면서 자기들이 천국의 주인이냐 굴고 있는 사이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의 주인이 인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인간 농사 지어요 인간을 농사 짓습니다 수확물이 뭐예요 알곡이 알곡 하나님 자녀가 알곡이잖아요 혈육의 자녀는요 이 쭉정이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알곡을 많이 수확해야겠죠 그래서 수확물을 이제 추수하려고 수확물 거두려고 종들 하나님의 천사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은요 천사나 선지자가 다 해당되겠지만 여기서 맞아서 죽을 지경 됐다 하니까 선지자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끔씩 왔다가 맞아 죽을 지경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은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 사실을 말한 거죠 주인한테 주인이 아 이 종들이 아마 종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서로 서로 못 알아봤나 보다 하고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러자 농부들은 그를 또 마찬가지로 때려요 이게 문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의 아들을 알아보고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 하실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성자라는 의식이 확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알아보고 상속자니까 드라마 제목 같죠 포도원의 상속자 상속자를 보내면 알아보겠지 하고 보냈더니 실상은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상속자라는 걸 알아보고 아예 잡아 죽였습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로 욕심이 더 난 거예요 상속자를 보니까 자 들을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귓구녕 뚫렸으면 들어라 이런 거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좀 저기 마태복음 버전으로 풀버전으로 볼까요 꼭 이게 풀버전이고 이제 이게 취약본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야기가 더 정밀하니까 한번 보시죠 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얘기하실 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비유를 들어보라 내 얘기 좀 들어보라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 만들고 구체적이죠 포도즙을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니까 소출을 받으려고 수확물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러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매우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완전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또 그렇게 하였다 뒤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길 이 놈이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이 놈을 죽이면 우리가 유산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를 죽이고 유산 차지하자 하고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받게 되어던져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바리세파들한테 했어요 당시 태제사장들하고 낚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니네들 얘기인데 좀 들어봐 하고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면전에서 니네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아들이 여기 왔는데 상속자가 왔는데 니네들이 얻은 천국의 열매 즉 칭이 성화 영화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낚였죠 자 이런 포도원의 소작인들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니네들이라면 이렇게 하니까 낚여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아이고 그 악한자들은 모두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소작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낚였죠 지들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러시길 그대들이 성경에서 이런 거 안 봤냐 이거죠 집을 짓는 이들이 내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말 읽어본 적 없냐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집을 짓는데 필요 없다고 던진 그런 돌이 오히려 가장 주춧돌 모퉁이 사방 모퉁이가 그 건물의 규모를 잡아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큰 주춧돌이 된다 기초석 정초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랑 똑같아요 유대교 이때랑 지금 교회 개신교 천주교 막론하고 지금 교회에서요 성직자들이 천국의 주인인 양 자기들이 소작인들인데 주인인 양 굴고 그 소작인들한테 쫓겨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시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주춧돌 같은 존재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알고 쫓겨났다고 옳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양심이 승리한 자들이 진짜 주춧돌이지 지금 그 대제사장인이 율법학자니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하고 천국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구는 너네들은 아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하느님의 왕국을 그대들에게서 빼앗아서 니네들 말대로 하자 포도원을 소작인한테 뺐듯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빼앗아서 니네네는 하나님 왕국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고 지금 목사 신부님들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빼앗자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빼앗자 이런 소리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소추를 바칠 백성들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차지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신약에서 이미 나왔어요 2000년간 뻘짓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진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알곡이잖아요 그 알곡을 바칠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결실을 맺은 백성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에 결실을 맺은 백성들이 머리돌이요 교회의 진정한 주춧돌이고 천국의 주춧돌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사이비들은요 다 박살날 거다 혈육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한테 다 박살날 거다 이 소리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듣다가 이제 한참 듣다 한 거예요 우리 얘기네 하는 걸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잡고자 했으나 이 자식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군중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못 한 거죠 이 스토리가 풀 스토리입니다 그 얘기에 좀 간략한 버전이에요 65절은 66절도 아까 나온 얘기죠 내다버린 돌들이 머리돌이다 나에게 좀 다른 얘기처럼 소개되고 있어요 도마부금은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따로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집을 짓는 이들이 내다버린 돌을 보여달라 그 돌이 머리돌이다 내가 머리돌로 쓰겠다 다르죠 맛이 다르지만 이 얘기 아까 같이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아까 빠스리 관계인데 각주 4번 한번 보실래요 각주 4번 돈에 눈이 먼 소인배들은 자신의 이익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혈육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덕분에 자신이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죽이려 한다 자 여기 논어 구절 하나 넣어봤어요 논어 구절 같이 보실래요 군자 소인 이제 구분하시죠 하나님 자녀 군자 혈육의 자녀 소인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운 게 있다 논어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느님이라고 해야 맞겠지만 동양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기독교 분들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군자는 첫째 하늘의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큰 사람 대인을 두려워합니다 성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두렵고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고 두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지자나 그런 위대한 성자가 두렵고 세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합치하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자의 예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소인들은요 자신의 이익만 하는 소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천명이 두렵지 않아요 두번째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성자가 업신여긴다는 것은 우습고 세번째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합치하는 성인의 말씀을 깔본다 소인이냐 군자냐 확인이 구분되죠 지금 교회에서도요 이 두 그룹이 선명인 아닐 겁니다 정확히 갈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66절 내다버린 돌들이 머릿돌이다 하는 건요 지금 세상에서 무시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무시받는다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 중에 천국갈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5번 머릿돌 보실래요 머릿돌은 머릿돌이니 모퉁이 돌이니 하는 건 바다 코너에 큰 돌이니 기초석 정초석 주춧돌이요 건물 전체의 규모를 결정짓는 모퉁이 돌은 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돌로 삼는다 집을 짓는 이들이 내다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게 10편 118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22절 각주 6번 이 구조라고 되게 통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아버지 이 모든 것 이 성령의 신비를 현명하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지금 세상에서도요 내가 성직자니 신학교수니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현명하고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한테 감춰버렸어요 성령을 성령의 이런 진리 성령의 신비를 오히려 누구한테 드러내요 작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신 것에 대해 아버지이신 천지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악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권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진리를 보여주고 감사하다 왜 학식 있고 현명한 자들은 즉 바리세파들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자기가 위대하다는 상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드러나는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왜 교만하니까 무지와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아집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얘기를 마지막 맹자 얘기로 한번 끝내볼게요 맹자 고자 상편에 보면요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하늘이 주는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맹자가 이 얘기를 해요 사랑과 정의 충성과 성실 그리고 선을 즐기고 게으르지 않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은총들이죠 기독교적으로는 이 성령의 은총들은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벼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는 열매 은총이 임했다면 여러분 이미 하늘로부터 벼슬 받은 거예요 성도 사도의 벼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경 대부 이거는 벼슬이잖아요 진짜로 사람이 주는 벼슬 이것들은 사람이 주는 벼슬인데 장관이니 차관이니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주는 벼슬인데 옛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벼슬을 닦았을 뿐이었으나 하나님 자녀들은 군자들은 하늘이 주는 벼슬을 즐기죠 그런데 하늘이 주는 벼슬만 닦아도 성도 사도의 길을 걷고 있으면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자인이 따랐다 실제로 유대에서도 구약의 세계 보면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왕도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벼슬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작 하늘이 주는 벼슬을 받으면 인작 사람이 주는 벼슬도 따라왔는데 이게 옛날 올바른 모습인데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벼슬을 닦아서 성령을 따르고 양심을 따르려고 하다가 닦아서 사람이 주는 벼슬을 요구한다 나 이렇게 양심 잘하고 성령 따르니 벼슬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요구하다가 그러다 취직이 되면 어때요 취업이 되면 사람이 주는 벼슬을 받으면 하늘이 주는 벼슬을 버려버린다 이제 더 이상 사랑, 정의, 양심 따위는 버려버린다 요런 분들 많죠 지금 정치권이나 어디나 가면 그렇게 양심 팔고 해가지고 딱 국회의원만 되고 나면 어때요 양심 버려버려요 양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하늘이 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주는 벼슬에 취해가지고 하늘이 준 벼슬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미혹댐이 심한 것이다 마침내 반드시 망하게 될 뿐이다 하늘한테 천벌을 받을 거다 요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도마보금 64, 65, 66절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보금도 즉 기존 보금도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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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